맥주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기는 한 해의 농사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전통으로 드리던 감사의 절기였지만 이제 더 이상 대부분 농경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원리를 시뿌린자의 비유에서 찾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리가 시뿌리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농사의 원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뿌린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리를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풍성한 영적 추수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나죠 믿으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요 이런 파종과 추수를 이용한 비유는 고대의 격언에서 아주 흔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육체와 성령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 추수의 원리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선택의 결과를 내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품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본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생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이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화로운 생명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도의 삶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뭐겠습니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분명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짜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선교지 방문을 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동남아 지역이나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이런 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장에서 모두 사고 막 그러려고 환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 주는데 그 화폐가 되게 재미있는 그림도 있고 글자도 예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보관하는 의미로 기념하려고 가져오시긴 하는데 그러나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는 그거 다 그냥 선교사님들한테 다 주고 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네팔의 루피아라고 그러는데 인도랑 합해 단위가 같은데 네팔의 루피아를 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그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또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달러나 뭐 이런 좀 선진국 화폐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동남아 지역에나 어떤 지역을 제가 뭐 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통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통용되지 않는 지폐를 가져와서 여기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통용되는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건 미련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욕심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는 겁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사회 선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경고하더라고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실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이라 애쓰고 수고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이 적거나 오히려 부족하게 배웠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또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욕기를 보시면 욕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상번제 그걸 계속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때에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던 이 순햄 여인이 하나님이 선지자의 마음을 감독시켜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인천 지역에 어느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 교회를 좀 소개해 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천에 학익동에 교도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의 판자촌 같은 그런 회사 예전 그쪽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86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사육을 하시면서 건강한 평신도 사육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육들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제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난 봄에 내추렐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연배로 본다면 저보다 한 10년 선배이신데 그렇게 되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게 상처가 별이 된다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Squares into stars 그래가지고 안에 스펠링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C하고 T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조하시면서 사육하셨던 분인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제가 그게 검색한 기록이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에서는 그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계속 그 목사님 관련된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랬는데 계속 그거 보면서 근데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저도 초기 때 롤 모델 삼고 싶어서 그분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따라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나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애쓰고 수고해도 그 열매를 이제 좀 맛보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좀 하고 싶을 텐데 그분이 이제 쓰러지시고 한 한 달 그렇게 병상이 계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몸에 병이 납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도 몸에 자꾸 병이 나고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주변에서 또 억울한 말들이 막 들려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 세상이 실패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뿐이지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할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받는 거예요 흉악범, 강도범, 흉악무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달리는 곳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가 죽은 것만 받아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작이 갔는데 그런 도를 전한다고 당신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구원 받았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 사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0인 역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 제가 토브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토브란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번역할 때 칼로스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브하고 보시니 좋았더라 이 토브하고 이 칼로스라는 이 선한 일 이거는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연되는 일 감남산에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믿어서 정말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 알았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 이게 선을 행하다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보통의 기대처럼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 파종과 추수의 비유가 그렇게 자꾸 사용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싹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택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감자를 심어놨는데요 사실 감자를 심을 때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불고 그래서 비늘이 다 날리고 그래서 또 비늘 날아갔다고 말씀드리면 다시 씌워놓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요 싹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자 농사 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인 1조가 됐어요 감자통 하나 이렇게 메고서 감자를 이렇게 눈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로 해서 눈을 따서 그 씨알 있는 거에요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 씨감자를 정비를 해서 통을 메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푹 찍어요 툭 던지면 이걸 이렇게 탁 하면 흙이 탁 쳐지면서 이렇게 모아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게 죽이 잘 맞으면 넓은 밭이라도 금방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모종사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좀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냥 어설피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바람도 불고 비늘 날리고 그래서 저 감자나 나오겠나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비 온 다음 날 딱 보니까 이 파란색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거 나면 되는 줄 알죠 조금 지나면 이 줄기들이 막 파랗게 올라오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 해져요 그런데 더 시들해지라고 거기다 또 약을 쳐버리더라고요 빨리 죽으라고 왜 빨리 죽이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계속 이 파란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뿌리 식물이라서 감자가 그분 표현대로 담화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애써 키운 감자가 다 죽은 줄 알고 초기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게 다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이래야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겉은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아도 밑에서 든든하게 알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당장 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면 믿음의 일들은 거기서 알이 차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 추세 때 풍성한 믿음의 일매로 인한 기쁨은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일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들을 꽤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꽤 큰 모임이에요 4월 달에 대전 쪽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다시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청주 어디에서 모였을 때도 감사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니까 감사가 곱하기 10배 100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성격들이 있고 막 그랬던 이건 이제 저의 기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훌륭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기다려주셨고 신방할 때 막 자충우돌 했고 또 뭐 교회 뭐 일할 때 정말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도 지금 뭐 그런 게 아직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럼 그런 추수의 때는 물론이고 파종에서 추수의 때까지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일꾼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보면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셔서 2시 이렇게 짝지어서 당신이 가실 그 지역에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부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총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정말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심원에게 예수님 심원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정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물을 함께 올릴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동료들을 막 손짓해서 불러와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배들이 꽉 채워졌습니다 추수의 때 풍성한 수학을 기대하면서 수학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울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지 아니할까 잡히지 아니할까 염려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지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일꾼도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 그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데 일꾼은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일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스무 분의 중직자들이 은퇴하고 한 분의 장로님과 여덟 분의 권사님 그리고 여섯 분의 안수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강대상이 놓인 이 마이크는 그냥 돈을 주고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헌신된 일꾼들은 갑자기 어디서 데려올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분리개척하거나 그럴 때 잠깐 꿔줄 수는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경남 지역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쪽 지역의 모교에서 개척하면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 교회 가서 한 2년만 도와주고 오라고 그런 겁니다 2년을 도와주는데 의사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더래요 이 친구가 열심히 섬유하고 신방하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성도들보다 처음에 왔던 성도들이 더 눈에 막 들어오고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막 했는데 2년 딱 되니까 딱 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허망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벗정나는 거죠 성도는 꿔울 수 없는 거구나 성도는 빌려올 수 없는 거구나 일꾼은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헌신된 일꾼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해 신신한 일꾼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우리를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선은 감사하고요 더 감사하니까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골로세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의 이것에 연연, 호칭에 연연하시기보다는 그런 직무와 관련된 것들인데 성도란 이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태국은 7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고요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추세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나무 대신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그 몸에 각 지체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추세 때 최종의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도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는 그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도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써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몬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때가 있고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서조차 힘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